주소등록이랑 보험같은거 땜에 스기나미구청으로 가서 이거 체크한번 해볼게요 주소등록이랑 보험같은거 땜에 스기나미구청으로 가서 구청에 도착했구요 한번 받아볼께요 구청에 도착했구요 한번 받아볼께요 발급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구 해서 근처 카페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는 고유입니다. 이제 고유입니다. 고유입니다. 아버지님께서는 고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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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고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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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국민연금 하러 2층으로 바로 올라왔고요 오늘은 이 처리만 끝나면 일정은 딱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통장이랑 통신사 개통도 하면 이제 딱히 해야 되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 나이데스? 아 나이데스? 오와리데스? 아 또 나가네스? 아 연금 가입도 이제 전부 끝났고 이제 오늘 뭐 할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날 이제 은행이랑 통신사 계약을 하면 이제는 필수적인 요도들은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들을 아까 일본인 분과 대화하는 도중에 식당을 추천을 받아서 한번 여기서 배가 안고픈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7,000원 정도에 이렇게 나오고요 바로 먹어볼게요 아... 추천해줄 만한 식당인 것 같아요 가격이 싸서 좋고 메뉴의 폭도 좀 넓어서 추천드립니다 법는 건강보고 일어나는 날 와... 어... 아...